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부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방장 붉은태양 인데요 어제 오늘 방송을 하면서 잠시 운영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2016년도에 제가 240개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 을 준비를 한 수익률이고요 이제 2012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제가 추천드렸던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최하 500%에서 많게는 4000%가 넘는 수익이 터졌는데요 그 종목을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제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이죠 그 230탄이 왜 1000%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2012년도 2013년도에 추천했었던 그때의 시험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지금 별도로 녹음 중이고요 자 지금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이 2012년도 2013년도서부터 추천을 해서 길게는 뭐 4년 5년 짧게는 2 3년 그렇게 500% 1000% 이상 수익이 터진 종목들 그 분석 시험 자료를 복합적으로 2012년도 1탄 그 다음에 왼쪽에 파워포인트 2016년도 2탄 그리고 이제 2020년도 3탄 이렇게 별도로 중간에 하나씩 하나씩 꽂아 넣으면서 동영상을 지금 도움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먼저 550% 광동제약 요것부터 보기 전에요 먼저 앞으로 대박이 터질 종목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212탄입니다 자 보여드리고요 중간에 과거의 자료 그 다음에 왼쪽에 파워포인트는 4년 전에 수익자료 요렇게 1탄 2탄 3탄 세 가지를 비교 분석하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왜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아시게 될 겁니다 212탄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자 2016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4,5년이 지나가게 되면 경제대공황 제2IMF 국가부도의 사태가 엄청나게 큰 후폭풍으로 터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의 나를 만나는 모든 국민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제가 바꿔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 수익률 자료를요 4년 동안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이렇게 4년 동안 카페 방장이 꾸준하게 수익률을 공개하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단 한 군데도 없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대박 주식 시리즈 212탄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인데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재무구절을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5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42만원입니다 42만원 잠재자산이 42만원짜리입니다 자 이 종목이 뭐 하나 빠진 것도 없죠 뭐 하나 빠질 것도 하나도 없는데 종합 주가가 이렇게 1400포인트 까지 빠지니까 이번에 6만원 65,000원 까지 깼어요 65,000원 자 42만원짜리가 65,000원 까지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거의 뭐 8토막 가까이 난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돈 많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 종목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은 재물도가 굉장히 좋고 회사의 업력 업력 그러니까 네임별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한 종목에 이런 종목은 최하 5천만원을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한 종목 추천비용이 5천만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유료사업을 접었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세상을 만들고자 이 대공황이 오는 이런 시기에 지식인의 한 사람이 평상시에는 뭐 경기가 좋았을 때는 제가 유료 추천 업을 했었지만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직장에서 다 퇴직하고 쫓겨나고 이렇게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오게 될 텐데 지식인이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꾸면서 여러분들 자본이 없다라고 해도 아니면 이번 금날장에 전재산을 잃었다라고 해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그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42만원짜리가 6만 5천원을 깼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동 구간이 약 40% 정도 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조정이 오고 있어요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무조건 이 종목은요 2만원까지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2만원 자 2만원까지 빠지게 되면은요 이거 지금도 초대박이에요 지금도 평상시 같으면요 평상시 같으면은요 지금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는게 아니잖아요 자 당장 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동 구간이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는데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 이 종목은 전조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6만 5천원을 깨고 2만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 자 2만원이면은요 목표가를 1차 어디로 잡을 것이냐 목표가를 20만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10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공황이 오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이번에 1,400포인트였을 때도 6만 5천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무조건 6,500원 6만 5천원을 깨고 내려갑니다 자 6만 5천원을 깨고 내려가면 2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고요 1차 목표가 20만원만 잡아도 1000%는 거져먹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창시 같으면 이 종목 무조건 이 한 종목으로 제 추천 금액이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5천만원을 이전에도 이런 종목은 제가 5천만원을 추천 금액을 잡았는데요 지금은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돈이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번 주식시장에서 많이 손실이 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인생을 사시기 바라구요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후원금 제도라고 있죠 국민계약관성 이 후원 링크 이 밑에는 전부다 유료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금 제도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계약관성 이라는 이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멤버십 후원금 안내제도라고 나오죠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 돈 버는 비결은요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 그리고 주변에 돈을 많이 벌어 준 사람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인연을 맺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셔서 돈 버는 비결을 옆에서 귀동량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대로 같이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돈 많으신 분은요 모조리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지금 212탄인데 212탄 220개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그게 돈 버는 빨리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240개 종목이라고 여기 지금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2026년도에 제가 이 종목을 자 240탄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때 수익률 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제가 지금 212탄째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익률 240개를 제가 뭉짱 추천하고 제가 다 샀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많이 샀구요 자 이제 이때보다 더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최하 1000%짜리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매달 18일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날 월 배당을 6%씩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금에 관심이 있는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유념있게 지켜보시고 이제 여태까지 돈보는 비결 대박 주식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을 했던 카페입니다 자 이 카페였는데 제가 잠시 수익사업을 멈췄어요 자 이때 보시면 자 이날 자 이날 이 포스트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금락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번에 코로나로 주가가 빠졌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드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종합주가가 많이 반등이 왔죠 넉넉히 계시지 마시고요 보유주식을 전부 다 정리하시고 삼성전자 올라타신 분들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모조리 다 옮겨타십시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국가부도사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제가 국가부도사태가 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이야기 헛뜯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증권방송 TV를 아무리 그 유명한 사람들 방송 매일 쫓아다니면서 봐도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대공황이 첫 번째 신호탄이 왔다 보유주식 몽땅 정리해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최고점에서 찍어드린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2012년도 2013년도 자료인데요 그때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광동제약이라는 제품인데 이 종목을 수익률을 보시면서 분석시향을 보시면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1000% 이상 터지는가 충분히 이해가 가시게 될 겁니다 분석 분석 드릴 종목은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 본격적으로 시향분석 재무차트 분석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는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바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분석하기 이전에 광동제약이죠 자 여기가 바닥인데 약 3000원 3000원대입니다 자 3000원대에서 저희 카페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하락하지 않았죠 요 구간입니다 3000원 3200원대네요 자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 너희들 2,3년만 가지고 가면 아무리 못 먹어도 600%는 먹는다 600%는 먹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야 이 종목은 바닥 짚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날짜만 기다리고 세월만 기다리면 600%는 무조건 먹는다 이런걸 저한테 교육 받으신 분은 이미 압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험 분석이 가능한가 제가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 드리기 이전에 잠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몇만원 아끼지 마십시오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이게 잠재자산을 저한테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질의를 하시면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하면 너 쪽박는다 이 종목을 매수하면 대박이 날 겁니다 라고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애초 처음에 광동제약의 잠재자산을 제가 보고 야 이 종목 바닥이다 이 종목 너희들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2-3년동안만 그냥 장롱 속에다가 처박아놔두면 너희들 아무리 못 먹어도 이 종목은 600% 가까이 먹는다 천만원 투자했으면 6천만원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했으면 6억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정확히 1차 꼭지 목표가 19,000원대를 찍고 지금 550%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지금 차트 분석을 제가 해드리면 자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여기 매물저항대가 엄청 많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광동제약에 들어가서 재무구조를 보시고 재무구조를 볼 줄 모른다 그러면 저한테 오셔서 잠재자산 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재자산은 증권사에서도 제공이 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광동제약의 잠재자산을 보면 이 종목을 3,000원대에서 매수 들어갔을 때는 홀딩이지만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5,000원대까지 올랐던 종목이 지운 얘기로 2,000원까지 올랐다가 8,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 야 이 종목이 싸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간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다 거꾸로 얘기합시다 3,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3,000원대까지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자 동종목 제가 차트를 분석하기 마지막 차트 분석해 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 종목을 언제 추천을 드리고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 분석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동제약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시황 분석자료가 다 나오는데요 자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75% 광동제약 전종목의 잠재자산 정보 이래가지고 나오죠 광동제약 광동제약이 어제 강한 흐름을 주고 있습니다 호재도 한번 작용했습니다 자 현재 바닥 분석 2,930원대입니다 카페 제가 이 종목을 카페 개설하기 이전에 블로그 때부터 추천을 드려가지고 카페를 차리고 난 다음서부터 다시 계속 분석 시황 자료를 넣어드리는 건데요 자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재자산을 보시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다 자 자 올해 2012년도 올해 3월 15일날 약 600만 주를 강하게 넘어섰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작전세력이 강하게 뛰었다는 얘기죠 자 광동제약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키워드 검색해 보시면 이제 알 수 있구요 여기에 보면 잠재자산 44호 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이 종목 추천을 또 드린 겁니다 이 종목이 잠재자산을 봤더니 야 이 종목은 무조건 600%는 따먹고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광동제약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제가 해 보여서 확인을 시켜 드릴 텐데요 광동제약 주가 예측 정보 나오죠 자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카페 개설 이전에 작년 블로그 때 10월 3일 바닥분석가 2,900원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산을 보십시오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현금 흐름이 좋고 자 매수 들어가라는 이야기죠 자 21선은 안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이다 바닥 매수가 2,900원에 매수 의견 드리고 난다면 이 종목은 무조건 600%는 올라간다 왜 잠재자산을 보면 답이 나온다 참고적으로 누차 드리는 이야기지만 저는 한번 바닥에서 추천을 드리면 이 종목이 꼭지 목표가가 300%로 올라갈 건지 500%로 올라갈 건지 1000% 수익을 낼 종목인지 알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몇백프로 수익이 나도 절대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자 바닥 매수자는 홀딩입니다 올라간다 이 이야기죠 자 분석이 적중했습니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바닥에서 매수를 했으면 꼭지 목표 매도가까지 강력 홀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종목을 분석하고 투자 결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식은 내가 아는 만큼 봅니다 자 바닥 매수가 2,990원 입니다 상승장입니다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시고 꼭지 목표가 600%대가 올 때까지 강력 홀딩 해라 자 미리 분석 드립니다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언 이 종목 올라간다 어디 직전정거점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 드립니다 홀딩 해라 180% 190% 네 190% 상승후 조종장입니다 어디까지 최하 600%까지 자 분석대로 재반등이 왔습니다 이제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직전정거점 돌파 시도를 또 할 겁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 하십시오 직전정거점 11,500원을 넘어서 거치자면 우리가 원하는 1차 꼭지 매도 시점이 다가옵니다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288% 수익 중입니다 288%인데 매도 분석 안 내리죠 왜? 이 종목은 600%까지는 올라간다 알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바닥 분석 이후 552% 시세를 준 이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치고 하락 중입니다 추가 반등이 온다 라고 해도 조종을 받을 우려가 높다 여러분들 1차 저항이 있습니다 하락 중입니다 1차 저항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후 분석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페 정의원들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을 차트 분석을 해 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을 2,000원 3,000원 3,000원대에서 매수할 때는 잠재 자산이 굉장히 저평가고 그리고 투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500% 600%는 먹는 종목이다 그때까지 홀딩해라 그래서 꼭지 목표가를 이미 이 종목은 친종목입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온다 라고 해도 이 구간에서 잠시 온다 라고 해도 매물벽이 첩첩이 산중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굳이 목숨 걸고 이 비싼 금액에 매수할 이유는 없다 동종목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게 신상의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대박 바닥줄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사기꾼 카페에 속아서 이런 종목을 비싸게 사면 폐가망신을 한다 광동제약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를 믿고 이런 대박 바닥주가 저희 카페에 아직도 100개가 있습니다 그 100개 종목을 자금이 많으신 분은 다 싹쓸이 하시고요 자금이 적으신 분은 몇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 놓고서 제가 분석 드리는 대로 홀딩을 하면 여러분들 2,3년 후에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11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고 계시는 파워포인트 2016년도 2,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올린 수익률입니다 이때 수익률보다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211탄인데 이 종목이 4배 5배 넘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런 종목들 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8,000원입니다 8,000원 자 8,000원인데 종합주가가 이번에 급락했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 3,000원을 깨고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은 두터마트 가까이 깨고 내려간 겁니다 그다지 많이 빠진 종목 아니에요 잠재자산이 8,000원에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에 3,000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뭐 한 거의 두토막 정도 이렇게 났는데 자 이 종목이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약 5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리고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은 종목인데요 거기에다가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리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3,000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1,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심하면 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대박주식 시리즈가 항상 그렇죠 211탄째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자 대공황이 오면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면 이 종목은 이번에도 3,000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잠재자산 대비 뭐 7토막 8토막이 나는 구간입니다 천원대면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6년 연속 흑자 지속이다가 최근 분기에 일부 영업이익이 손실이 조금 왔습니다 그렇지만 적자 폭이 크지는 않다 사내 현금 흐름도 아직은 양호하고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다 거의 다 상당수 많은 기업들이 다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어차피 감수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1,000원까지 빠지게 돼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원이라면 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으로 잡고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인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800%는 터지는 종목이고요 1,000원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재자산 8,000원을 뚫고 올라가면 1,12,000원까지 홀딩을 할 겁니다 1,000원 그러면 1,200% 이렇게 수익이 나죠 근데 여기에 쇠뽕이 터져서 만에 하나 1,000원 미만으로 빠진다면 그건 뭐 2,000 단위로 수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요 최근 분기에 약간 손실이 있다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뭐 이렇게 좋은 종목 잠재자산 대비 8,000원 대비 1,000원까지 빠지면 거의 뭐 8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 종목은 제가 최하 추천 금액이 이전 같으면 천만원이었죠 지금은 이제 멤버십 후원제도로 바꿔서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그리고 그나마 나는 후원할 돈도 없다 그러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 드립니다 이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기회 대공항이 오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질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자 유튜브에서 더보기 나를 누르시면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더보기를 누르면 자 지금 이 밑에는요 유료 카페인데 제가 지금 유료 카페를 지금 잠시 수돗을 했습니다 자 이 후원제도 멤버십 후원제도를 링크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제도 안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고자 창립이 된 법인기업입니다 매달 아 매달 18일입니다 매달 18일날 연 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앞으로는 점점점점 배당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전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네이버에서 나를 때려는 인생이 바뀌리라 유료 카페입니다 유료 카페 운영을 한 지 지금 9년이 됐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시기에 제가 아는 금융 지식으로 돈벌이는 할 수 없지 않는가 자 평상시에는 제가 유료사업을 하면서 돈벌이를 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또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제가 아는 금융 지식으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잠시 제가 수익사업을 포기하고요 포기하고 지금 멤버십 회원제도로 바꾸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뵙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금락이 올 것이다 오른쪽에 이거를 보십시오 자 오늘 뉴스에서 나왔죠 이번 급락장에 미국의 그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날 자 월가이들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식 현물을 전부다 내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배팅한 이 포지션을 내가 봤다 그날이 바로 요 날이다 자 오늘부터 종합주가 대금락이 올 것이다 어제 야간장에서 다우지수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라고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어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는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머지않은 세월에 제가 또 한번 정확하게 고점에서 어 급락장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하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불황이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이 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206탄 206탄 한글자막 by 한효정